안녕하세요. 스포츠락커룸의 김민지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 아스날의 산체스, 수원삼성의 산토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라운드 위에 작은 거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의 뒤를 이어 한국의 메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양대학교에서 뛰었으며 올해 제주유나이티드로 입단한 바로 김현욱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시절 뛰어난 패스감각과 센스있는 킥으로 팀의 에이스를 맡아온 김현욱 선수 심장으로 하는게 아닌 심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김현욱 선수의 플레이 영상 지금 박 project장 142 김현욱 선수 김현욱 선수 김현욱 신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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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for all the pain. I'm sorry for all the pain. Go look in the mirror, say, hey, I'm sorry for all the pain I'm sorry for all the pain Go look in the mirror, say, hey, I'm sorry for all the pain I'm sorry for all the p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